바이오 헬스케어요. 삼성하고 SK가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성공적이잖아요.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또 SK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벌그룹도 그걸 보면서 벤치마킹에서 따라 들어가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 롯데가 이번에 이제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에 뛰어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롯데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롯데지주 정기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주주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때 이동우 롯데지주 대표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롯데지주가 직접 투자하고 육성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바이오와 헬스케어 사업을 미래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서 롯데지주를 해당 분야 선두 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천명을 했습니다. 최근 롯데지주가 700억 원을 투입을 해서 헬스케어 전문 계열사인 롯데헬스케어를 설립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좀 보이고요. 사실 롯데에 대해서 사실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지만 롯데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보면은 M&A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롯데 쇼핑이 중고나라를 투자한 거 다들 아실 테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기업인 칼리버스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그 롯데 렌탈이 자율주행 기술 스타트업 포티투닷 여기도 투자를 했고 롯데 쇼핑과 한샘 또 인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와디지 투자 셀 수 없이 정말 열몇 개를 지금 M&A를 작년에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그룹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좀 이런 걸 알 수가 있고. 그 핵심에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가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분야에 대해서는 뭐 CJ그룹도 CJ제일 여당이 있잖아요. CJ그룹도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전해주십시오. 네. CJ그룹도 지금 뭐 삼성이랑 SK만큼 이렇게 성과를 아직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더 빨리 롯데보다는 빨리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 지난해 천렙이라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를 인수를 해서 CJ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을 바꿨습니다. 지금 상장된 이름이 CJ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경쟁력은 천렙을 통해서 해서 그래서 전세계 우뚝 가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을 만들겠다. CJ 쪽에서는 이렇게 밝혔고요. 2025년까지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죠. 3년 안에 이 파이프라인 10개를 만들고 기술 수출을 2건을 하겠다. 그리고 글로벌 1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사실 뭐 매출액이 당장 발생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건기식 상업도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내 건강사업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걸 독립시켜서 CJ웰케어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 브랜드에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을 발생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요. 또 롯데와 마찬가지로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 이마트도 마이크로바이옴 기업 신약회사인 고바이오렉과 손잡고 건기식 합작 범위를 설립하고 있으니까 그럼 지금 대기업 재벌 그룹들이 지금 계속 바이오헬스케어 이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광수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